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세먼지가 잠잠해지니까 황사가 슬며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충북의 한 민간연구소가 모니터리 했더니, 몽골에서 황사가 발원할 때마다 충북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졌습니다. 신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시 강내면에 있는 대기오염관측 민간연구소. 지난 22일 이곳의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를 포함한 총먼지, TSP가 257마이크로램까지 관측됐습니다. 미세먼지도 덩달아 157까지 올라 나쁨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 연구소가 인공위성을 이용한 황사 모니터링 기술로 확인했더니, 옅은 보라색으로 표시된 황사 덩어리가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것이 보입니다. 사흘 전 몽골에서 광역적으로 발생한 황산대, 기상청이 공개한 일기도에는 황사 발원지가 빨간 점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지난 열흘 동안 황사가 약하게 발생했습니다. 바람에 의해서 한반도가 유입되고, 서서히 황사 먼지가 침전하면서 우리가 정밀 관측을 하게 됐습니다. 2, 3000m 높이에서 충북 상공을 지나던 황사가 일부 낙하하면서 지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연구소는 황사에 영향이 없었던 지난 23일에도 총 먼지가 높았는데, 송화가루 등 봄철 꽃가루의 확산으로 보인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